본 축복식을 위해 주린의 입장에 앞서서 열두상의 둘러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열두상의 둘러리는 먼저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이상가정을 이룬 분들입니다. 열두상의 둘러리들이 아주 불가능하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례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2016 천지인 참부모 천주 축복식에 주례되시며 인류의 참부모 되시는 평화여왕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입장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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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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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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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성수를 하세해주신 참모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 시간은 성원 문답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신랑 신부들은 예하고 크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선남 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천지인 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이 지향되는 이상 과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느냐 역사적인 성원 문답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부께서는 신랑의 팔짱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립하시겠습니다 전체 기립하셔서 신부께서는 신랑의 팔짱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께서 축복받는 신랑 신부들을 위해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일로를 대표한 대표적 남순과 대표적 이오승으로서의 하늘 부모의 자나의 명부를 가지고 거래케 역사상의 한도밖에 없는 만장에 서있는 축복받는 당신의 선남선대의 신랑 신부들을 얼마나 부대하십시오 하늘이 미리 닮으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오승으로서의 신랑의 신랑 신부가 신과 193개국의 아베르 나라들과 193개국의 칼의 나라에 참모모의 혈육의 길을 따라 새로이 거듭난 축복에 혈통을 여와둘 생명의 인사를 감당하시기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창조 이후에 물어갖고 있던 만민만백성의 초상의 모델의 부모에 이 형상을 그리면서 축복에 한다를 바랐던 나당 부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수천 수많은 나를 참아하시다가 오늘 여기에 수많만 쌍의 당신의 참모모의 혈통경 신병권을 여거라 천신만고의 순환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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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불륜을 받고 태강을 받아 참석한 신랑 신부는 아버지 마음속 가운데 우리에게 불륜을 받고 태강을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불륜을 받고 태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만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애들에 잃어버렸던 나당 한가지 믿지 못할 듯 그 사실을 하늘에 하늘에 발을 넘고 셀 수 있는 기쁨의 날로서 우리 간절히 참모모의 이름으로서 원하고 바라보러서 원하나이다 여러분 귀한 축도를 해주신 참모모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버스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 교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대표 다섯 가정은 환상에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신랑 신부 다섯 쌍이 환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모모님께서 대표 다섯 가정에게 축복 결혼 반지를 내려주시겠습니다 отices 바닷가 Soo 우리는 감사합니다.